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음 종목은요 전화가 들어와 있거든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컴투스 홀딩스 때문에요 컴투스 홀딩스요? 네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13만 8천원에 20%요 예 13만 8천원에 20% 요거 그러면 고점 찍고 쭉 내려와서 좀 쉬고 있을 때 그때 들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13만 8천원에 20% 정말 지난해 엄청난 시세를 뿜었던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 NFT와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는데 지금 혹시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거를 샀는데 그냥 저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네 개인소개로 이걸 샀어요 아 네 계속 빠져서 제가 물을 한번 타가지고 13만 8천원을 맞춰놨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지금 물을 한번 더 타야 될지 아니면 조금 올라가면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워낙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 많이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 고점대비 경우 반토막이 더 나있습니다 10만 5천 2백원인데요 자 그러면 컴투스 홀딩스 전략 좀 잡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컴투스 홀딩스 보통 이렇게나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을 때는 다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좀 꽤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 연결이 되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첫 번째 요건이 이 시청자분이나 이 회원분들이 왜 사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조금 그래도 긍정 에너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손절입니다 손절이고요 이 손절을 빨리 하시는 게 수익을 손실을 줄이는 과정일 것 같고 때로는 냉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 종목이 제가 꼭 상담을 듣고 싶은 종목이 박준영 형님한테 지금 걸려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세 견인이 다 끝났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본부팀에 전화 올 수 있거든요 컴투스에서 그런 건 전혀 무섭지 않고요 제 주관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죠 컴투스 홀딩스가 예전에 게임빌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투스를 2013년도에 인수를 했거든요 코스닥이 상장시켰어요 컴투스 실적이 괜찮습니다 홀딩스니까 밑에 지주사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겠죠 컴투스 지금 주가인데 거의 비슷하죠 간만에 이렇게 상담하니까 피가 끓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실적으로 이 종목이 우상형 됐냐 펄어비스 검은사박, 컴투스 백년의 대장, 제가 게임 다 해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제가 배틀그라운드 다 해봤습니다 3만 원 정도 결제되고 그런데 게임이 어떤 성장성이나 내용 가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주가가 과연 컴투스 내용 갖고 갔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우구심이 있습니다 컴투스가 지분 보유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위주익스튜디오거든요 이거 신한금융투자에서 제가 했던 걸로 아는데 이 위주익스튜디오가 5만 2,600원까지 갔어요 주가가 1,000%가 갔습니다 이거 금감원 조사 대상이죠 저는 제 주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상증자 가액이 이때 위주익스튜디오가 1만 3,600원이었어요 3자 배정했는데 이 주가가 그 뒤에 5만 2,000원까지 갔거든요 이거는 금감원에서 할 일인 것 같고요 이 주가가 견인될 때 컴투스가 올라갔어요 날짜가 나왔지 않습니까 2021년 11월 11일 18만 3,000원 위주익스튜디오 고점이 2021년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저는 다 좋다 이거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풀이해서 신사업 견인차 역할에다가 치워주고요 플레이트도 온도 있었고 여기 C2X라는 토큰을 발행했어요 NFT 신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정말 올바르게 갔다고 생각하면 일단 모멘텀으로 갔지 않습니까 NFT 광풍이었죠 네 광풍이었죠 그러면 모멘텀 때는 시세가 어느 전문가가 와도 설명이 안 돼요 비이성적이죠 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보여준 게 딱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뉴스 플로우 타고 모멘텀이 붙었으니까 뭐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NFT 작년에 보니까 4분기 때 116억 달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116억 달러면 4분기에 근데 이 성장성에 관해서는 좋게 봐요 메타버스도 좋게 봅니다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NFT도 마찬가지고 NFT가 게임 회사와 같이 접목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NFT가 굳이 게임 회사하고 붙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데도 가능한 쪽이고 맞아요 그러면 게임의 원래 성장성이나 게임의 내용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면 실적이거든요 글쎄요 실적으로도 저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홀딩스지 않습니까 자회사들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 실적을 뛰어넘는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위주익스튜부터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까지 저는 못 간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 더 빠질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적게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83,000원까지는 쭉쭉 내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미 주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신저점이 깨지면 손절해라 이건 투자 관점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새로운 유스 플로우가 유스에 나올 때까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되시는데 지인 소개를 주식을 하셨다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인이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본인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좋지 않고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더 좋은 종목들 IT 반조체도 많이 있고 요즘에 같이 해줄 쪽도 괜찮거든요 저는 하루빨리 손절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정자님 조금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참고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되시고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저다로 컴투스 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기운 좀 많이 내쉬고 다음에 또 새로운 기회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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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